자, 짜잔! 우리 아기입니다! 기형이 예쁘죠? 와, 딱 봐도... 어머, 너무 크다!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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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어우, 손 흔들기! 엄청 말했어! 아주 건강해요! 잘 뛰네요! 이제 성별이 좀 확인이 되네요! 잘생긴 것 같은데? 보여요! 보입니다! 보여요? 네! 진짜요? 우리 아기 한 번 더 보세요! 이제 어머니 좀 아기를 좀 가져가지고 어... 이름을 좀 짓고 싶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! 감사합니다! 저런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! 네네, 알겠습니다! 일단은... 양이 XX라는요? 양XX가 있네요!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, 자기는? 양XX, 내가 XX가 나는 제일... 비쥬한 이름이고 고상하잖아요! 고상하잖아요! 이, 이거를 통과하나? 이, 이, 이거, 이거를 통과할 거니까?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생겨나는 이미 제일 낫다고 다 선희가 좋아야 좋아야 좋은 거야 확실히 이걸로 통과하나?